안녕하세요. 판례공보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자 판례공보민사 수상 레저시설의 경매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73-608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제3자 2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청풍 마리나 레저이고 피고는 근제장구단이 경매신청인입니다. 상고기각된 사건이죠. 제3자 2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될 때 이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해서 강제집행이 들어왔는데 혹시론 이거 채무자의 재산은 아니에요. 내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제3자 2의 소유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선박인데 정확히 말하면 144톤의 바지선이었습니다. 바지선이라는 것은 배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이런 모양이 아니라 평평하게 생긴 모양. 아마 바다나 강에 같은 거 보면 평평하게 있어가지고 공사차도 실려있고 이런 차들을 간혹 볼 겁니다. 이걸 바지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지선은 수상레저를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 시설에서 수상레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보통 밑에 강가 같은데 호수가에 있고 호수가로부터 이렇게 난간이 있는 통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고정시켜 놓아있는 바지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난간 사무실들도 있고 탈의실도 있고 수상레저를 하니까 탈의실 입고 뭐 이렇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바지선이라고 되어있는 이런 떠있는 배 중에서 몇 톤 이상의 선박 등록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장치가 있는 바지선은 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고정이 돼 있으면. 그런데 그 선박법에 보면 수상호텔이나 수상시설 등의 부선 그런 바지선은 선박 등기법의 대상이 된다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바지선은 원칙적으로 선박 등기법이 대상이 되는데 고정돼 있으면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수상호텔이나 수상식당 등으로 쓰면 등기 대상이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다스라는 회사가 2010년 5월 14일날 매수를 해서 선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혜인이 2013년 6월 19일날 유태종산을 강제 경매로 해가지고 선박을 매수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매수를 했고 이 매수한 상태에 있는 선박을 원고가 다시 매수를 합니다. 6월 20일날 하루 지나서 매수해서 수상 네더시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다스라는 그 회사가 원래 등기를 했던 사람 경매가 이미 끝났는데 원래에 있던 사람이 2017년 3월 10일날 피구한테 근저 잡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혜인이 등기를 경매를 받았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는 그대로 미다스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다스가 이렇게 쭉 있다가 2017년 3월에 근대 잡고를 피구한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구가 이 사건을 이 선박에 대해서 이미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오 나는 이 경매받은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야. 그리고 경매는 법상으로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 이거 이전 받는 거다. 그래서 나 이거 내 게 맞다. 라고 해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은 뭐냐.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은 부동산 강제 실패에 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냐 아니냐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그러니까 원고가 매수한 사람은 경락받은 사람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이 경락받은 사람은 뭘로 매수했냐면 유채동산 강제 경매로 매수를 한 겁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가 아니라 유채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 이 선박시설 그 바지선을 넘겨받았고 이거를 원고한테 넘겨준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선박은 이게 부동산인가? 부동산이 아닌 거를 부동산인 거를 유채동산 동산 경매로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바지선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바지선은 등기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고정되어 있으면 등기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수상호텔, 수상식당은 고정되어 있어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그런데 수상래세 시설은 그런 수상호텔, 수상식당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거는 등기하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등기 대상이 된 선박을 부동산 강제 경매로 해야 되는데 너 너 이걸 유채동산 강제 경매로 받은 사람이 있어? 어? 이거 소유권 경매가 무효야. 이렇게 된 거죠. 경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외인은 취득권을 취득 못했고 소유권을 취득 못했으니까 원고도 취득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원고는 소유권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자는 여전히 미다스고 미다스가 근대당권을 설정해준 피고가 저당 실행하는 거 오케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제3제 2위는 기각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유채정산 강제 경매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서 소외인도 넘겨받지 못했고 결국 소외인으로 넘겨받은 원고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원고는 이 소외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하자잔부 책임 내용 이행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여러 가지로 검토를 받았는데 그것까지는 한번 좀 더 생각 많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쨌든 선박 사건은 많지는 않은데 이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박 등기법을 해석을 하면서 수상 네덜 시설은 등기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상 호텔 수상 시설과 식당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 맞다라고 하나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부동산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상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해야 될 것을 유채통상 강제 경매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